상설 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문제 1번 DB 구축 예제부터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 교재를 참조하셔서 우리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을 불러오신 다음 왼쪽 개체에서 사원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첫번째 아이디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기본키로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선택하신 다음 디자인 탭에 가셔서 기본키 클릭합니다. 성명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값이 반드시 입력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필수에서 우선 속성 시트 닫을게요. 필수에서 예를 선택합니다. 다음 전화번호 필드를 선택하신 다음에 빈 문자를 허용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필드 속성에 오셔서 빈 문자를 허용해서 더블 클릭하셔서 예로 선택하십니다. 다음 결근 필드를 선택하신 다음에 새 레코드가 추가될 때 기본적으로 0이 입력되도록 기본값에다가 0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사원들의 사진 관리를 위한 사진 필드를 추가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래쪽에 결근 아래에다가 필드 이름을 사진이라고 하시고요. 입력하시고 오른쪽에 데이터 형식에 오셔서 테이블에 사진을 저장할 수 있도록 데이터 형식을 지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데이터 형식을 지정할 때는 그래픽이나 소리나 동영상 파일들의 파일을 저장할 때는 OLE 개체를 선택합니다. 참고로 첨부 파일 같은 경우는요. 전자우편회사와 같이 파일을 첨부하기 위해서 데이터 형식을 선택할 때는 첨부 파일이고요. 지금처럼 사진, 그래픽 요소를 파일을 저장할 때는 OLE 개체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원 테이블에 대한 테이블 완성하는 작업을 하셨다면 저장 한번 클릭하시고요.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누르시고 오른쪽에 닫기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서는 사원 테이블의 소속 필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조회 속성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시 사원 테이블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소속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아래쪽에 오셔서 조회 테이블 클릭하시고 콤보 상자로 바꾸라고 했으니까 컨트롤 표시의 콤보 상자 선택하시고요. 사원 테이블에 사원 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테이블 커리가 맞고요. 행원본에 오셔서 점점점 작성기 눌러서 회사 테이블 더블 클릭하시고 오른쪽 닫기 회사 테이블에 회사 명을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위에 닫기 한번 누르시면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버튼 누르십니다. 다음은 목록 이해 값은 입력할 수 없도록 하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목록 값만 허용하겠습니다. 라고 예를 선택하시고 열의 개수도 하나고 그 다음에 저장하는 열도 첫 번째 열이니까 바운드 열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저장 한번 누르신 다음에 우리 데이터 시트 보기 하시면 소속의 콤보 상자로 바뀌어 있고요. 이렇게 선택해서 입력할 수 있도록 조회 속성 설정하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 주시고요. 다음은 세 번째 DB 구축 세 번째에서는 관계를 설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관리 테이블의 아이디와 사원 테이블의 아이디에 대해서 두 테이블 간의 관계를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가셔서 관계를 클릭하시고 테이블 표시 클릭하신 다음 가져오실 테이블은 관리 테이블과 사원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오른쪽 닫기 클릭합니다. 사원 테이블의 아이디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관리 테이블의 아이디로 드래그 하셔서 1대 1 관계를 설정하는데 두 테이블 간에는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고요. 변경 되도록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삭제 되도록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만들기 한번 눌러서 관계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클릭하시고 위쪽에 닫기 클릭하셔서 관계 설정한 내용을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1번에 DB 구축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 두 번째 문제에서는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3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첫 번째 문제에서는 폼을 완성하는 5문항의 작업을 같이 교재를 참조하셔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화면과 같은 형태로 표시되도록 기본 보기 속성을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본문 영역의 레코드가 여러 개의 레코드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이폼이 추가된 건 아니고 현재 본문이 여러 개의 레코드가 표시가 되어 있다면 가로와 세로에 교차하는 부분을 클릭하셔서 폼 선택키 누르시고요. 더블 클릭하시면 화면의 속성 시트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형식 탭에 가셔서 여러 레코드를 같이 표시할 수 있도록 하려면 형식 탭의 기본 보기를 단일 폼이 아니라 연속 폼으로 선택해 주시고요. 다음 탐색 단추와 레코드 선택키를 설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에 제시된 그림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시된 그림에 봤을 때 아래쪽에 탐색 단추 없고요. 왼쪽에 레코드 선택키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폼 선택키 클릭하신 다음에 형식 탭에 오셔서 탐색 단추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아니요 하시고요. 레코드 선택키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셔서 아니요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폼 바닥글에서요. 폼 바닥글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첫 번째 선택했더니 TXT 연봉 평균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데이터 탭에 오셔서 컨트롤 운본에다가 연봉의 평균 값을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연봉의 평균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글꼴 크기 살짝 수정하고요. 함수 이름은 A, V, G 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요. 연봉 필드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폼 바닥글에 TXT 인원 언바운드 되어 있는 텍스트 상자 선택하시면 TXT의 언더바 인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컨트롤의 인원수 표시된 레코드의 개수가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운본에 오셔서 마찬가지로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는 하시고 카운트 함수 사용하시면 되겠죠. 는 카운트 입력하시고요. 별표 입력하셔서 개수를 구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따로 뭐 형식에 대한 내용은 없으시니까 여기까지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폼 머리끌에 대해서 폼 머리끌 선택하시고요. 탭 순서를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탭의 탭 순서 클릭하셔서 CMB 소속을 첫 번째다 갖다 놓으시고요. 선택하고 드래그 두 번째 CMD 조회를 선택하시고 두 번째 세 번째 CMD 인쇄를 선택하시고 세 번째 TXT 나이 그 다음에 TXT 전화번호 CMD 수정 그 다음 CMD 닫기 순서로 설정해 주시고요.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제시한 관리 폼에 대한 다섯 문항의 작업을 하셨는데요. 일단은 저장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 폼 보기 누르셔서 문제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작성한 내용이 맞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 아래쪽에 평균과 인원수 그 다음 탐색 단추 표시되지 않았고요. 레코드 선택이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문제 제시된 내용과 맞게 작성하셨는지 확인하시고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관리 폼에 관리 폼 현재 조금 전에 관리 폼에서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동작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txt 나이와 txt 전화번호 컨트롤 값에 입력된 값이 사원 테이블의 나이와 전화번호 필드에 저장되도록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데이터라는 거죠. 현재 컨트롤에 표시된 값을 사원 테이블에 업데이트를 하세요. 라는 내용이고요. to command 개체와 run SQL 메소드를 사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재의 이론 파트에 실행 커리에 대한 내용이 좀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실행 커리의 종류는 삭제 커리와 업데이트 커리와 추가 커리, 테이블 작성 커리가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추가할 때는 insert int를 사용하고요. 지금처럼 컨트롤에 입력된 값을 테이블에다가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업데이트를 사용하는데 업데이트 다음에는 테이블 명이 옵니다. 우리는 사원 테이블에다가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라고 테이블 명에 사원 테이블 넣으실 거고요. set, 필드 명 첫 번째 전화번호 필드는 txt 언더바 전화번호에서 입력한 값을 두 번째 나이 필드의 값은 txt 언더바 나이에서 입력한 값을 조건이 있겠죠. 외열 조건은 문제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조건은 id가 txt 아이디에 일치하는 데이터를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라고 업데이트 세트 외열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요. 관리 폼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관리 폼에 연결된 데이터의 레코드 원본은 사원 관리라고 되어 있고요. 사원 관리를 살짝 열어보면 사원 관리 테이블 디자인 보기 클릭해 보면 관리와 사원 테이블의 두 개의 테이블을 가지고 쿼리로 작성되어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잠깐 폼의 레코드 원본을 좀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우리 수정 버튼을 클릭했을 때 txt 언더바 전화번호와 txt 나이에 입력된 내용을 사원 테이블에 업데이트하는 쿼리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시고 속성 시트에 가셔서 디자인 탭에 속성 시트 표시하시고요. 클릭했을 때 이벤트에 가셔서 원 클릭을 선택하시고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신 다음 작성기 누르십니다. 그 다음 두 커맨드 d o cmd 입력하시고요. run sql을 실행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는데 sql 문은 큰 따옴표 안에다가 작성합니다. 업데이트를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업데이트 입력하시고요. 업데이트 다음에는 테이블 이름이 옵니다. 사원 테이블 입력하시고요. set 입력하시고 업데이트 다음에 테이블 이름 다음에 set 그 다음에 필드 이름이 오는데 첫 번째 전화번호 필드는 라고 작성합니다. 전화번호 필드는 컨트롤 이름이 txt 언더바 전화번호에서 입력된 값으로 나이 필드는 txt 언더바 나이 필드에서 입력한 값을 나이 필드에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 조건은 where id 필드가 txt 언더바 id와 동일한 조건에 일치한 데이터를 찾아서 무조건 업데이트라는 게 아니라 사원 테이블에 가서 현재 txt 아이디에서 입력한 선택된 값의 아이디와 동일한 데이터에 대해서 전화번호와 나이를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해주시는 겁니다. 잠시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요. 그 다음 사원 테이블 가셨을 때 사원 테이블에 id라는 필드가 있고요. 현재 갈립 폼에 가셨을 때 txt 아이디 라는 필드가 있습니다. 일치한 데이터를 찾아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한번 하시고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사원 테이블도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사실 뭐 실제 뭐 예제를 업데이트 해라 라고 예제가 제시가 되어 있으면 실행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임의로 우리가 실행을 하시게 되면 데이터가 수정될 수 있어서 물론 수정하고 나서 다시 원위치 시켜 놓으시면 되긴 하지만 지금 예제에서는 굳이 실행까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 관리 폼을 선택하시고요. 문제에서 관리 폼에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동작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고요. 저장 여부를 안 묻고 자동으로 저장하는 이벤트 프로시저를 구현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려진 폼을 종료할까요? 라고 하고 만약에 여기서 얘를 선택하면 얘를 선택하면 바로 폼을 자동으로 저장하고 폼을 닫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 박스를 이용해서 반환되는 값이 있을 때는요. 변수 이름을 먼저 이용을 합니다. 메시지 박스를 통해서 메시지 내용 입력하고 표시할 기호 아이콘이나 버튼 하시고 창의 제목 타이틀 입력하시면 되고요. 메시지 박스에서 예스를 선택했거나 아니면 노를 선택했을 때 그 값을 변수가 기억을 해서 그 다음 처리를 하실 때는 변수 이름으로 작성을 하는 거고요. 그냥 메시지만 표시하실 때는 메시지 박스 그 다음 메시지 내용 작성합니다. 두 개의 차이점이 있어요. 아래쪽에 메시지 박스는 가로로 묶지 않습니다. 변수를 사용할 때는 가로로 묶어서 메시지 박스를 작성합니다. 두 개의 차이점 비교하시고요. 이제 다시 관리 폼을 선택하시고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그 다음 닫기를 클릭했을 때 이벤트에 오셔서 원 클릭 그 다음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겠습니다. 점점점 작성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메시지 박스를 표시해서요. 예스를 눌렀을 때만 폼을 닫을 거니까요. A라는 변수 하나를 만들 거고요. 메시지 박스 입력하는데 변수를 이용해서 작성할 때는 가로를 여시고요. 타이틀을 작성합니다. 열려진 폼을 제시된 그림을 봤을 때 열려진 폼을 종료 할까요? 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열려진 폼을 종료 할까요?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 아니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아니요 라고 하면요. VB Yes No 라고 선택하시고요. 타이틀은 종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박스에서 예 나 아니면 No 를 선택했어요. 그럴 때 그 값을 A라는 변수가 기억하고 있고요. 만약에요 VBA가 VB Yes 입니까? 그렇다면 저희는 폼을 닫을 거예요. To Command Close 폼을 닫을 건데요. 그 다음 Object Name 생략하셔도 되고요. 저장 여부 없이 그냥 자동으로 저장하고 종료하겠습니다. 라고 Save Yes 를 선택하시고요. If 구문이니까 End If 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메시지 박스를 띄워요. 열려진 폼을 종료할까요? 라는 메시지 박스 띄울 거고요. 예 아니요 가 있기 때문에 VB Yes No 로 했고요. 타이틀은 종료라고 되어 있으니까 타이틀 종료라고 해요. 여기 메시지 박스에서 예 라고 선택을 하면 A라는 변수가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A라는 변수의 값이 VB Yes Yes 를 선택하셨습니까? 그러면 클로즈 닫겠습니다. 그냥 현재 폼이기 때문에 생략한 거고요. 그 다음 저장 없이 자동 저장하고요. 물어보는 거 없이 자동 저장하고 닫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셨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일단 저장 한번 할게요. 저희는 작성한 내용 때문에 그리고 나서 폼 보기 누르시고요. 닫기를 클릭하면 메시지가 떠요. 종료할까요? 예 버튼 누르시면 저장하고 폼을 닫을 수 있도록 실행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2번에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보고서를 완성하는 문제입니다. 배점이 3호, 15 15점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교재를 참조하셔서 첫 번째 보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소속별 사원보고서를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첫 번째 소속으로 정렬 오름차순이 되어 있습니다. 정렬 추가 아이디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 추가 성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 추가 결근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본문 구역에서 본문에서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C 평가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가점이 감점보다 높으면 우리 데이터 탭에 오셔서 컨트롤 원본에다가 어떤 필드를 바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조건에 주고 조건에 만족했을 때 뭘 표시하겠다라고 하면 IIF 함수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커서 갖다 놓고 제가 Shift 누른 상태에서 F2 학대 축소창을 띄었고요. 함수를 이용할 거니까 등호가 필요하고요. IIF 첫 번째 필드명이 가점의 데이터를 가져와서요. 그 가시 감점보다 큽니까? 그렇다면 문제서 높으면 우수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고요. 심표 그렇지 않다면 같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IIF 다시 한번 가점 필드의 값이 같습니까? 감점 필드와 같다면 우리는 보통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보통 그렇지 않다면 저희는 미달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가로 닫고요.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가로를 덜 닫았어요. 가로를 한 번만 닫았네요. 아예 아예 애플을 두 번 사용했기 때문에 가로 한 번 더 닫아주셔야 합니다. 컨트롤 운번 평가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셨고요. 다음은 소속 바닷글 구역에 소속 바닷글 구역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게 세 개가 있네요. 첫 번째 언바운드를 선택했더니 TXT 언더바 가점 평균 이라고 되어 있고요. 가점 평균은 가점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어요. 컨트롤 운번에 커서 갖다 놓고요. 는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AVG 그 다음에 가점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확인 한 번 눌러주시고요. 마찬가지로 감점을 선택하시고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FE AVG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감점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작성하시고 확인 한 번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연봉을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운번에 오셔서 는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AVG 입력하시고 연봉 입력하신 다음에 가로 닫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네 번째 페이지 바닷글 구역에 TXT 날짜라고 되어 있는 컨트롤을 선택하시고요. 현재 날짜와 요일을 표시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에다가는요. 컨트롤 운번에다가는요. 날짜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함수니까 등호가 필요해요. 데이트 함수 입력하고 가로 열고 닫고 그 다음 모드 탭에 오셔서 형식을 문제 봤더니 목록을 눌렀을 때 데이트 함수 입력하셨고요. 그 다음에 형식에 오셔서 목록을 눌렀을 때 문제에서 봤더니 날짜 연 월 일 요일까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세한 날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페이지 바닷글에 TXT 페이지를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다음과 같이 페이지를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데이터 탭을 클릭하시고 컨트롤 운번에다가 제시된 문제와 같이 페이지 번호를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페이지가 먼저 표시가 되니까 등호 입력하시고 페이지라고 입력하시고 M% 연산자 이용하셔 갖고요. 한 칸에 스페이스 띄고 슬래시 한 칸에 스페이스 띄고 그 다음에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 연결하겠습니다. 전체 페이지를 연결해서 표시하겠습니다. P-A-G-E-S-E 전체 페이지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한번 하시고요. 보고서 작성한 내용 저장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인쇄 미리 보기 클릭하시면 작성하신 내용과 아래쪽에 날짜, 페이지, 포노 그 다음에 평균 값들이 잘 표시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평가에 우수, 보통, 미달 잘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 오른쪽에 닫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은 두 번째 관리 폼에 인쇄 버튼을 클릭하면 담과 같이 동작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속별 사원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열라고 되어 있고요. cmd 언더바 소속 컨트롤 선택한 값과 동일한 레코드를 표시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속이 cmd 소속 콤보 상자 선택한 값과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인쇄 미리 보기 하겠습니다. 라고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는데요. 먼저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할 거면 관리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인쇄를 선택하시고 이벤트에 오셔서 클릭했을 때 이벤트 프로시저 선택하고 점점점 작성기 누릅니다. 그 다음 두 커맨드 입력하시고요. 오픈 리포트 입력합니다.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보겠습니다. 어떤 보고서를 소속별 사원 사원 보고서를 앱뷰 퓨리뷰를 선택하시고요. 인쇄 미리 보기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표 필터 네임은 따로 지정하지 않고요. 조건을 작성하는데 문제에서 CMD 언더바 소속이 일치한 데이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속이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합니다. 소속이 같습니까? 누구랑 CMD 언더바 소속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는데요. 이 CMD 소속이 입력된 데이터는요. 형식이 문자예요. 그래서 작은 따옴표 연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 M% 구분하기 위해서 큰 따옴표 일단은 닫고 M% 연산자 뒤쪽에 가셔서 M% 연산자 입력하고 큰 따옴표 열어서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큰 따옴표 열고 닫기 큰 따옴표 열고 닫기 처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 저장 한번 하시고요. 폰보기 가셔서 소속을 하나 선택하고요. 인쇄 미리 보기 선택하면 내가 선택한 소속에 해당한 내용이 보고서가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 누르시고요.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3번에 조회 및 출력기능 구현 두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4번 처리기능 구현 커리를 작성하는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커리는 4문제가 출제가 되고 문제 난이도에 따라서 배점이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 결근 결근 횟수가 3번 이상인 소속사별 가점과 감점의 합계를 미리 보기 그림처럼 표시하는 커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액세스 화면에 오셔서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 클릭하시고요. 가져오실 테이블은 관리 테이블과 사원 테이블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오른쪽 닫기 문제 봤을 때 회사명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회사명 필드 추가하도록 하겠는데요. 회사명이 관리와 회사명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소속사별 가점과 감점이에요. 소속을 선택하고 더블클릭 하신 다음에 필드명을 회사명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가점과 감점 선택하시고 결근 선택하시고요. 결근이 화면에는 표시되지 않지만 조건을 작성할 겁니다. 조건이 크거나 같다 3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필드의 이름을 회사명이라고 얼라이언스 해주시고요. 감점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가점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요약이 오셔서 합계 감점도 합계 그 다음 마찬가지로 표시하실 필드 이름을 가점 합계라고 입력하고 감점 합계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일단은 미리 보기 한번 하시고요. 회사명 제일 맞고요. 가점 합계 감점 합계 두 개 레코드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장 한번 클릭하셔서 커리 이름을 회사별 실적이라고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원 테이블의 레코드 중에서 관리 테이블에 없는 레코드를 검색하는 커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리 테이블에 존재하지 않는 아이디 레코드를 검색할 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같이 한번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 가시고 사원하고 관리 테이블 두 개가 필요합니다. 사원과 관리 테이블 추가하시고요. 두 개의 테이블에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계 설정된 조인 선을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현재는 두 개의 테이블이 일치하는 내용만 표시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원 테이블의 레코드 중에서 관리 테이블에 존재하지 않는 없는 레코드를 검색하라고 했어요. 사원 테이블 에서는 모든 레코드를 표시하고요. 관리 테이블 관리 테이블 에서는 조인된 필드가 일치한 레코드만 포함하겠습니다. 라고 조인 속성을 2번을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하살표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하살표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소속과 그 다음에 아이디와 성명과 그 다음에 결근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가져오시면 일단은 일단은 오른쪽에 관리 테이블 아이디도 더블클릭 한번 해볼게요. 관리 테이블 아이디도 더블클릭 해보시고 결과를 살짝 확인해 보시면요. 쭉 사원 테이블 에 있는 소속 아이디 성명 결근 다 나왔어요. 근데 관리 아이디를 보시면 맨 아래쪽에 삼승 인가요? 삼승 에 있는 관리 아이디 는 존재하지 않는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 테이블 에 없는 레코드를 검색한 다라고 하면 삼승 을 검색해서 오면 되는데 그걸 작성하기 위해서 다시 디자인 보기로 오신 다음에 관리 라고 했던 이 부분은 좀 수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넣었던 거고 지우도록 하겠고요. 아이디 에다가 아이디 에다가 존재하지 않은 not in 이라고 입력 하시고요. not in 어디에 셀렉트 아이디를 from 관리 테이블 에 가서 아이디를 가져오는데 없는 거를 표시 하겠습니다. 작성 하시고요. 관리 테이블 에 아이디를 가져왔는데 없는 거 아까 하나 있었어요. 작성 하시고 다시 한번 보기 클릭 하시면 없었던 삼성 아이디 해당한 데이터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작성된 퀄이 저장 버튼 누르셔서요. 문제가 먹티 명단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력 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셔서 저장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세 번째 문제에서는 매개 변수 커리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성명과 나이를 이용하여 매개 변수를 커리를 작성하는데 나이 필드는 첫 번째 매개 변수 값 이상이고 그리고 두 번째 매개 변수 값 이하에 해당한 값을 검색하여 오름 차선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름 차선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액세스 화면에 오셔서 만들기 위해 커리 디자인 클릭하시고 저희는 가져오실 테이블을 사원 테이블 선택하고 더블 클릭 오른쪽 탁기 필요한 필드는 성명과 나이만 필요합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되고요. 조건에 오셔서 나이에다가는 매개 변수를 통해서 입력한 범위 안에 있는 데이터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첫 번째 크거나 같다 내가 매개 변수를 통해서 입력한 값보다 크거나 같고 and 그 다음에 작거나 같다 이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매개 변수를 통해서 입력한 값보다 작거나 같은 데이터에 대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작성하시고요. 첫 번째 매개 변수는 몇 세 이상부터 라고 문제에 표시되어 있는 그림을 참지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매개 변수는 몇 세 이하까지 라고 입력하시고요. 매개 변수를 통해서 입력받은 범위 안에 나이에 해당한 데이터를 커리를 통해서 추출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검색할 오름차순 정렬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이에 대해서 오름차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면 되겠고 일단 저장 한번 하고요. 커리 이름을 연령대 검색이라고 작성하겠습니다. 연령대 검색이라고 입력하시고 잠시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20부터 20부터 이상부터 30 이하까지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나이가 20부터 29살까지 20살부터 29살에 해당한 레코드 전체 레코드가 12개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맞게 작성이 되어 있다면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원 테이블을 이용해서요. 검색할 소속의 일부를 매개 변수로 입력받아요. 라이크 연산자를 이용해서 앞뒤에 어떤 글자가 오더라도 매개 변수에 입력된 값을 포함한 데이터를 찾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실 거고요. 성명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액세스 화면에 오셔서 만들기의 쿼리 디자인 클릭하시고 그 다음 사원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오른쪽 닫기를 클릭합니다. 가져올 데이터의 필드는 성명 필드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에 성별 필드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에 연봉 필드를 가져오십니다. 그 다음 소속은 조건이 소속이었네요. 그럼 소속은 가져오긴 하는데요. 화면에는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명 필드를 가지고 오름차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정렬하시고 매개 변수의 조건은 소속에 대한 조건입니다. 소속을 라이크 연산자를 이용해서 매개 변수를 통해서 입력받는 값 앞뒤에 어떤 글자가 와도 검색하겠습니다. 라고 만능문자 별표 넣어주시고 안쪽에다가 입력할 매개 변수 소속 입력 이라고 입력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일단 저장하고 저장 버튼 눌러서 커리 이름을요. 소속 조회라고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결과를 살짝 확인해 보시면 소속에다가 현재 입력된 소속이 제1이라고 되어 있나요? 제1 입력 하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제1이라고 입력된 데이터가 포함된 데이터 소속에 해당한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표시를 하는데 전체 레코드가 6개 레코드 구요. 성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이 되어 있고요. 연봉 데이터가 지금 제시된 그림에는 천단이 구분기호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 성명필드를 가지고 내림차순 아 내림차순 이었군요. 제가 오름차순 했습니다. 다시 한번 디자인 보기 가서요. 내림차순 하겠습니다. 하고요. 연봉에 대해서는 형식을 천단이 구분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천단이 구분기호를 표시하시는 거는 표준을 선택하고 소수 자릿수에 오셔서 0을 입력해 주시면 천단이 구분기호를 표시할 수 있고요. 다시 한번 제1이라고 입력했을 때 문제 제시된 그림과 같이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림차순 되어 있고요. 전체 레코드가 6개 맞습니다. 저장 한번 하시고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상설 기출문제를 같이 시습해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